이곳 오십시오. 네 선생님입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여기 기업들이 사육이 있게 돼서 심해집니다. 지금 이제는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학교를 좀 더 범죽해서 남한 땅에 꿈을 가지고 온 우리 살아남은 아들들, 딸들 저들의 통일의 기수가 되어야 되고 또 이 한반도를 시워나갈 좋은 일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꿈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한 후원의 전날식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. 자, 친구 주십시오. 네. 하나, 둘, 셋.